랩 코스프레 오늘은 이영지 코스프레를 해볼 생각입니다 킹영지 개인싸 랩 존나잘했다 감히 낫다이가 코스프레를 하려면 으아아아아악 오와 이거다 나는 이영지 아펠로 뜯어 뜯어 먹어 존나한 뜯어 이렇게 조금씩 꺼면서 왜 두번째나 뜯었어? 응 내가 먹을라구 빨 노 초 파 보 보라색이 없네 마주 마주 아 돌아와 다시 완성 마빵에다가 붙여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보라색 저어어즈를 입고 나왔어 오케이 올리고 도저한 척 섹시한 척 죄송합니다 원소 스노우 효과 원소